아김없이 기다린 시간은 나는 나는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하얀 빛 또 내 볼 수 있을 거야 우와 넘어질 뻔, X될 뻔 끊임없이 명절일 시간은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명절일 시간은 마스크를 쓰고 창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감 도착 네 독감 주사 맞으려고요 열도 한번 체크할게요 김 종료 33.8% 나왔는데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 독감 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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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긍! 독감 주사 이거 쓰는 팔을 맞는 거야? 아니면 왼쪽 왼쪽을 맞아야겠네 왼쪽 독감 독감 주사 주사 안아파요 진짜 안아파요 약도로 갈 때는 어떠셨을 때 떠나는 거야 예이 감사합니다 다 되셨어요 나오시면 되세요 주사를 맞았고 기모띠 독감 안 걸리죠? 엄마가 독감 맞으래요 독감 유행이라고 난 태어나서 독감 걸린 적이 없어 진짜 독감은 없고 장염은 진짜 많이 걸렸었는데 요즘엔 안 걸리고 딱 맞고 독감死앤 저pan 생긴 그녀를 보다 잠시 아저씨